이건 안 끓어. 야, 필요 났네? 지금이라도 해서 넣어. 네,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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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믄에 넣어? 네네. 우와. 야, 감자 좀. 딘딘아, 감자 좀 45개. 감자 45개. 네. 기계 넣으면 되죠, 여기? 기계로, 저거 돌려서. 선생님, 이거 감자 어떻게 깎아요? 저 통감자 깎아요. 안 돼요? 기계 안 돼요? 아, 그래요? 이거 안 돼요? 기계가 안 돼요? 네. 여기다 해도 되나? 되겠지? 이모님, 사장님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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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감자 깎을 버려도 돼요? 거기는 안 돼요. 보장 났어요? 네, 보장 났어요. 그래요? 네. 미국 부대 안에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, 안 되는 기계가? 거기다가? 네. 여기다가 바텔 꺼, 저기다가 바텔 꺼려. 네. 열게. 바깥쪽으로 손이 안 뱀다. 바깥쪽으로 손이 안 뱀다. 혹시 모르니까. 안으로 하다가 살이 나가 있을 게 있어. 무슨 말이야? 이렇게? 이렇게 하라고? 바깥쪽으로.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처음 알았어요. 지금까지 계속 손 베개하고 있었네. 안으로 하다가 베닌 적이 있거든. 와, 이거 비면 이렇게 하다가 소름 끼치는데? 뭐, 저는 그럼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? 감자 껍질이요. 감자까요? 네. 우리 지금 감자 보이즈야. 감자 칼 보이즈 렛츠 고! 이 정도면 감자 깎이 경영 대회 나가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쉬지는 않지. 기계보다 우리가 빨 것 같은데, 지금? 네. 거의 손발이 맞다. 네. 옷 신이야, 지금. 패시하니까 다행이다. 그러니까. 혼자 있으면 이거 진짜. 오늘이 진짜 역대급이에요? 제일 많은 인원수예요. 아. 근데 진짜 저는 연예인분들 이렇게 TV에서 요리하시면 고생 이렇게 안 하실 줄 알았어요. 저도요. 네. 저도요. 어제 풀앱을 그래도 해놔서 그나마 좀 괜찮은? 그리고 매니저님 도와주셔가지고. 맞아. 아니에요. 전 진짜 한 거 없어요. 진짜 아니었으면 거의. 2시간 안에 못 끝내네. 따지고 보면 지금 6명인지. 아 너무 다급해진다 막.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진짜. 이게 원래 진짜 미군들끼리 준비하면 이쯤 되면은 이제 막 한 높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. 렛츠 고! 렛츠 고! 막 이러면서 빨리빨리 하라고. 렛츠 고! 렛츠 고! 고춧가루 이거 나눌게. 4분하고 2분의1컵이란 말이지? 네. 고춧가루, 빨리빨리 하라고. 4분하고 2분의1컵이란 말이지. 러닝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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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면서 개량 이렇게 정확하게 해 본 적 없는 것 같아 잘 안 하면 하나라도 비긋하네 이게. 우리 소스 끝. 끝났죠.